이번 시간에 X-Call Graph라고 하는 프로파일러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X-Call Graph는 X-Debug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해주는 도구인데요. 오픈소스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윈도우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X-Call Graph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운영체제에 만든 다운로드 파일을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윈도우에서 이 X-Call Graph를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죠.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면 저처럼 이렇게 실행 파일이 보일 겁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XE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죠. 이걸 더블클릭하면 X-Call Graph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한 모습이고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트리라는 것이 있고, 토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에 파일을 먼저 로드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X-DiBug를 통해서 생성한 프로파일러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파일이 있죠. 캐시그라인드.아웃으로 시작하는 파일이잖아요. 그 파일을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X-Call Graph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죠. 거기서 파일을 열기를 해서 그 파일을 선택해서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로드된 상태가 보입니다. 여기서 트리라는 것이 있고, 토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트리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php라고 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로직들이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php라고 하는 저 애플리케이션은 제일 먼저 Define을 하다보네요. Defined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했고, ErrorReporting이라는 걸 호출하고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이 함수들이 얼만큼의 시간을 소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Cumulativ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Self가 있는데요. Cumulative는 영어로는 누적되다라는 뜻이고, Self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php라고 하는 이 파일의 Cumulative, 즉 누적된 이 인덱스.php 안에 있는 다른 로직들이 사용한, 소요한 시간을 다 합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프로파일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인덱스.php이기 때문에 그리고 Self는 인덱스.php만이 사용한 시간, 즉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로직들이 사용한 시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데 0.45%라고 되어 있죠.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인덱스.php라고 하는 저 파일 안에서 어떤 펑션이나 메소드나 클래스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쭉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시간이, Self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 보시면 inc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inc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떤 파일을 인클로드했다는 뜻입니다. 즉, codeigniter.php라고 하는 파일을 이 지점에서 인클로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odeigniter.php는 전체 실행시간의 99.35%를 차지했고 본인은 0.50%를 차지했네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럼 codeigniter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나오고 인클로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은 네이티브한 API라는 뜻입니다. 즉, php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사용자가 정의한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쭉 로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각의 로직들이 어떻게 반응하든가, 얼만큼 빠르게 동작하는가를 체크하면서 여기 있는 이 수치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 나가시면 이 시스템의 병목 지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토탈로 가보시면 이 트리와는 다르기에 트리 라고 하는 것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절차에 따른 이 각각의 로직들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고요. 토탈은 이 인덱스.ph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을 그 각각의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랭킹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이 셀프 토탈이라고 하는 걸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ysql 언더바 쿼리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쿼리를 하는 API죠. 이 쿼리가 35%의 시간을 차지했네요. 즉 mysql 언더바 쿼리가 병목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없는가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이 함수, 이 API는 92번 콜이 됐다라는 거죠. 꽤 많이 콜 된 편이죠. 그래서 이 mysql 언더바 쿼리 자체는 보통 72 마이크로 세컨즈의 시간을 소유하는데 그것이 92번 실행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조금 착각했네요. 셀프 민은 이 mysql 쿼리를 실행했을 때 가장 빨리 실행된 게 77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린 것이 이만큼 걸렸다라는 겁니다. 23만 마이크로 세컨즈죠. 그리고 셀프 에버리지는 보통 2771 마이크로 세컨즈가 실행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병목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쿼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얼만큼 많이 실행이 됐는가 이기 때문에 이 쿼를 클릭해서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API를 찾은 다음에 그 API, 그 메소드나 그 함수를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사용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캐싱이나 또는 비동기적으로 프로세스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옵션들은 뭐냐면 이거는 show internal php functions, 즉 php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네이티브한 API들을 배제하는 명령입니다. 즉 사용자가 정의한 것들에 대해서만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c는 뭐냐면 include에 대해서 배제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파일링해야 되는 대상을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세컨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보면 측정한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디테일하면 잘 감이 안 오는 측면이 있고 또 너무 러프하면 실제로 로직과 로직 간의 시간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테스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격, 맥락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당한 단위를 지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콜엔티티, 바이클래스, 네임스페이스는 이 네임스페이스나 클래스나 또는 각각의 콜댕 그것들에 따라서 카테고라이징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스플릿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콜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딥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죠. 이 클래스가 호출하는 이 클래스가 사용하는 다른 API들 다른 메소드나 다른 함수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콜러라고 하는 것은 이 딥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클래스나 다른 함수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Xcall 그래프입니다.